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으로 정말 베스트 베스트셀러 이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제 영상에서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기회가 닿아서 공구로 진행하려고 영상 켰습니다 바로 제목은 이거예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짧게는 지대넓얕 인데요 저는 그 발음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영상 찍기 전에 막 계속 연습했어요 지대넓얕 지대넓얕 이러면서 네 어쨌든 이 책의 저자는 최사장이고요 워낙 팟캐스트로도 유명하시죠 엄청난 벽돌 책이에요 사실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권 2권 그리고 0권이요 1권 2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0권을 읽어보시면 좋고요 0권은 좀 뭐랄까 풀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1권은 현실 세계 그래서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를 다루고요 2권은 현실 너머예요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그래서 저는 사실 1권이 1편이 좀 더 이해가 잘 되었고 2권은 굉장히 저에게는 사실 생소해서 좀 더 새로운 걸 배우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가장 두꺼운 0편은 모든 지식의 시작 모든 지식의 완성인데요 이 0편은 사춘기를 겪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꼭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자아와 세계의 관계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나는 무엇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꼭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사춘기를 진입하거나 졸업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다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이 책이 워낙 벽돌 책이기도 하고 내용도 정말 엄청나거든요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내내 귀에 쏙쏙 박히고 정말 요약을 잘 해주셔서 이 세상에 널려있는 지식과 정보가 한데 아우르고 정리가 되는 그런 기분을 좀 맛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을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기는 다소 어렵잖아요 분명 알고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버전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총 5권인데요 2023년 4월 5일날 6권이 출간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6권은 아직 만나보기 전인데 타이밍 좋게 공구 기간에 신간이 나오게 돼서 좀 이제 협의를 한 끝에 1권부터 6권까지 세트로 구매하실 때는 6권이 포함된 그러니까 신간이 포함된 것을 함께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워낙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낙권으로 몇 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협의 끝에 낙권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다만 신간은 공구가로 만나보시기엔 너무 신간이잖아요 그건 서점에서 직접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아이들이 한 권 두 권 만나보게 되면 소장각이라는 걸 이제 느낄 거예요 아이도 부모님도 세트로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6권까지 신간까지 포함해서 공구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책도 세트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낙권 구매도 가능하시도록 풀어놨어요 다만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우선 이 책은 제가 엄청나게 부연 설명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서점 들어가시면 베스트 베스트셀러고 워낙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고 그리고 읽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조금 주저하고 계셨다면 만약에 그리고 학부모이시라면 정말 꼭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지필하신 최사장 작가님도 이 책을 읽고 좀 지적 대화를 나누기를 장려를 하세요 그냥 내가 책을 읽고 알고 끝이랑 내가 정말 이 주제를 가지고 다른 이와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에 고립되지 않고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교육에서 좀 밥상머리 교육도 있고 좀 책 읽고 아이들하고 좀 많은 대화를 나누셔라 이런 얘기를 많은 교육자들이 그리고 저 또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물론 아이들은 이제 아이 버전이 있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읽고 근데 사실 제가 어린이 책도 읽어봤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제 수준에는 어린이 책도 너무 좋던데요 그래서 이 어린이 책도 있고 하지만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어른 책으로 넘어올 거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먼저 읽은 이 책을 아이가 물려받아서 읽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중학생 아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린이 책을 읽어도 분명 어려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어른용을 읽겠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만 더 이상 어린이 어린이 책보다는 어른 책을 자꾸 넘보고 있더라고요 좀 뭔가 허세일 수도 있지만 뭐 그냥 냅두고 있어요 이해 못하면 어린이 책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어린이 책 안에 있는 작가의 말을 읽어봤는데요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솔직하게 담백하게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최 사장 작가는 자기가 어렸을 땐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었대요 심지어 세상이나 사람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없었대요 그러던 중에 재와 벌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갑자기 세상이 확 달리 보이더래요 그러고 나서 책을 마구마구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점점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더래요 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 왜 사람은 다 동급이라고 했는데 계급이 존재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면서 하나 둘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나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인문학 책을 집필하시게 되었는데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아 역사 속에 답이 있구나 그래서 세계를 이해하려면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를 이해해야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가족이나 친구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른을 위한 책을 먼저 집필했는데 생각해보니 사실 이런 내용은 어렸을 때부터 접하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책을 집필했다 그러니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더 나아가 지혜롭고 멋진 친구로 성장하지 않으련? 이런 식으로 이제 작가의 말이 있어요 만화와 글이 적절하게 잘 녹여져 있어요 중간에 핵심 노트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 책을 먼저 읽고 나서 금세 이제 어른 책을 읽을 나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벽돌책 통해서 직접 호기심도 채우고 좀 요점 정리도 하면서 좀 자기만의 그런 세계관을 구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은 전반적으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인문학 분야를 한데 아우르는 그리고 정말 명쾌하게 요점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더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파편 같은 정보와 지식이 정리되지 못해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더 문제이지 않나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자는 그저 큰 뼈대를 세웠고 이미 독자들도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혹은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정보를 정리를 한 것 뿐이다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기존에 알던 지식은 큰 구조 안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악이 될 것이고 내가 몰랐던 지식은 새롭게 습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세요 이 책은 이런 분들께 추천을 한대요 사실 저를 겨냥해서 말씀하신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대화에 목말라 있거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지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거나 새롭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장하고는 계시지만 아직 엄두를 못 내서 시작을 못 하셨거나 혹은 아예 정말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영상 통해서 아 이런 책이 있구나 라고 책 추천 받으셔서 한번 이번 기회에 인문학 공부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 분명 지적 포만감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뭐 중간 정리, 최종 정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어디서 뭔가 다른 걸 듣다가 어 나 이거 여기서 뭔가 정리된 거 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휘리릭 보기 좋아요 그래서 좀 레퍼런스 차원으로 좀 요약본처럼 보기도 좋고 역사와 세계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싶다 쉽게 하시는 분들께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공부 구성이나 가격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놓았고요 혹시 이 책 먼저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땠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서로 소통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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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